포항시는 제21회 호미곳 한민족 해맞이 축전의 교통대책을 수립했습니다. 포항시는 올해 해맞이 행사에 2만 3천여 대 차량이 호미곳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임시 주차장 16곳을 확보했으며 단체 관광객을 위해 새천년 기념관 앞 해안도로에 150여 대 버스 전용 주차장도 마련했습니다. 또 행사 후에는 동해면 임곡 방향으로 차량을 유도하고 구룡포 후배는 1월 1일 아침 6시부터 시가지에서 구룡포 초등학교, 구룡포 성당 3거리 구간을 일방통행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.